함양 시외버스터메선이 다가고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또 버스기사님 얼굴이 이번에도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은 바뀌었어. 정지장 여기 지날때마다 버스기사님 얼굴이 병검술을 쓰나봐요. 계속 바뀌어. 왜그러지 이뻤어. 다른 분이요. 버스정류장에 들 때마다 얼굴이 다 바뀌었어. 좀 이상한 버스야. 다음은 어디로 가지? 비닐가지고 장난치네? 언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나? 아니면 다시 전주로 가나? 어디로 가요? 무서워. 무서워 죽겄어. 이 버스 어디로 가는 거야? 정류장 바뀔 때마다 버스기사님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왜그러지? 그냥 기사님 얼굴이 계속 바뀌어. 무서워요. 어떡하지? 이제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까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생초인데? 생초 될 것 같은데? 사청으로 갈려나? 이쪽으로 갈려나? 이쪽으로 갈려나? 이게 이쪽으로 가면 대박이다. 원지로 가려면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진짜 대박이다. 이건 납치야. 진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면 납치야 진짜. 원지가 여기쯤이야. 이렇게 내려가야 돼. 여기니까 원지가. 여기서 지켜보겠스. 지켜보겠스. 여기서 여기 대구 쪽으로 가면. 이거 어때? 납치야. 이거 진짜. 여러분도 어때요? 강차수에다가.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로 신고해줘. 버스 이상하다. 오늘 날짜가. 지금 어떻게 해요? 2018년. 오늘이 어떻게 해요? 아, 2018년이래. 미쳤나보다. 또 헤라가 내 머리를 또 쪼아. 2024년. 7월. 18일에요. 2018년이래. 2024년. 7월. 18일에요. 오후 3시 20일. 전주에서 원지로 가는. 버스인데. 지금. 12시. 45분에 출판해. 지금 3시간. 3시간이 다. 조금만 했으면 이제 3시간 돼. 3시간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 언제 도착할지 몰라. 자, 이게.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멀어요. 한 2시간. 2시간. 도착해야 돼. 한 2시간 반이면 도착해. 버스 갑자기. 길이 안 막히면. 전주에서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한 2시간 반이면 가. 버스가.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새시기가 지금. 출발한지. 새시기가 다. 가까이 돼 가는데. 어떻게 돼요. 아직 깡깡. 무슨 시기야.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벌써. 옛날에 도착했어야 돼. 한참 도착했어야 돼. 이거. 이건. 거의 납치 수준인데. 오늘 좋은 컨텐츠 하나 걸렸다. 진짜. 이거. 바퀴를 볼게요. 이거. 기사님 얼굴이 또 바뀌었어. 지금 약간 더 무서운. 얼굴이 좀 무서운 얼굴인데. 소같이 생긴 사람. 소같이 생긴 양반이 지금 얼굴 바뀌었어. 안녕하세요. 정류장 들을 때마다 계속 바뀌어. 이거 뭐냐 이거 그건가 이거 셈파들이 장난치는 거지. 지금 다 방송 못하게 하려고 꺼져 자식을 안 봐둬 자 어디로 이 버스가 어디로 간지 한번 GPS로 가야지 자칫도로 가야겠네 자 여기서 이 아저씨 봐라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겠어 자 위에 이거 통영 대전 고속도로 타야 돼 여기서라도 얘 사이즈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일로 갈랄까? 일로 갈랄까? 자 여기서 이걸 타야 돼 여기서 뭐 타나? 못 타는가 본디? 탈 데가 없네 아 있는 줄 알았대 없네 아 여기서 타야 하나? 자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겠어 통영 고속도로 타고 뭐 밑으로 내려가야 돼 산청도 들리겠지 당연히 어떻게 이쪽으로 나와야 돼 여기가 목적지야 자 여기 위에 고속도로래 고속도로 타고 가야 하는데 통영 대전 고속도로 타고 가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저씨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바퀴러 볼까요? 더 얼굴이 무서운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더 봤어 얼굴이야 어떻게? 어 소같이 생겼어 소같이 생긴 무서운 아저씨가 지금 운접될지 안 봤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계속 전주장 바뀔 때마다 버스 기사님 얼굴이 바뀌고 계속 변검을 하나 생긴게 비슷하냐 완전 틀려 그래도 아까 전에 있던 아저씨는 그래도 좀 귀엽게 생겼지 이번에 타나 아저씨는 얼굴이 험상붙어 저한테 기사님 다 생초촌 회장님 생초촌 회장님 생초촌 회장님 생초촌 회장님 이거는 시내버스야 지리산을 다 둘러서 갈라가며 어디로 간다고 이쪽으로 가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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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